한국형 아리백 본격 투입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. 전세계는 지금 아리백 열풍, 구글, 이케아, 나이키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%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태양광, 폭력,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.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한국형 아리백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데요. 국내 기업은 아리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사용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한국형 아리백과 글로벌 아리백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한국형 아리백은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과 달리 전기 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한국에너지공단의 K-ARRIBEC 등록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한국형 아리백에서는 녹색 프리미엄제, REC 구매, 제3자 PPA, 지분 참여, 그리고 자체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수 있으며 REC 구매와 제3자 PPA, 지분 참여, 자체 건설로 전력을 조달할 경우 K-ARRIBEC 등록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형 아리백 이행을 위해 전용 아리백 인증서 거래시장을 구축하여 2021년 1분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거래시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한국에너지공단은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